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. 제목 친구가 낙태 과거를 숨기고 부자에다가 그것도 모자라 좋은 남자랑 결혼을 하네 내가 너 곱게 보내줄 것 같아? 언제? 낙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25살의 평범한 여자입니다. 직장인이구요. 먼저 제목이 자극적인 점 정말 죄송합니다. 그런데요 사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의 얘기인데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올가을에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합니다. 제 친구랑 결혼할 그 남자는 헤어샵 원장인데요. 나이는 34살이고 이번에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헤어샵 외에 카페도 하나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. 부자죠. 여튼 그 헤어샵 내부엔 내일을 하는 곳이 따로 있고 현재 제 친구가 거기서 사람들 내일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죠. 그렇게 이 두 사람은 몇 달을 같이 일하면서 정이 든 건지 뭔지 아니죠. 원장이 먼저 대시를 했고 처음엔 친구가 거부를 했다고 해요. 자기 과거 때문에. 그랬는데 결국엔 또 뭐 어쩌다 보니까 사귀게 됐다고 하네요. 사귄지는 7개월 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요. 얘가 이걸 꽁꽁 숨기는 바람에 저는 이걸 까맣게 몰랐어요. 이번에 알았죠. 아무튼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친구가 이쁩니다. 그냥 뭐 이쁘장하다 예쁘구나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. 같은 여자가 봐도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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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이쁩니다. 보통 뭐 어지간히 이쁘장하면 친구들끼리 막 질투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얘는 농담 아니고 뭐 그런 질투심조차 생기지 않습니다. 이 정도면 대충 감이 좀 오시려나? 그렇죠. 되게 이쁘면 질투 못하죠. 그러니까 제가 원빈씨를 질투 못하는 그런 것 같은... 아무튼... 시내 돌아다니다 번호 따이는 건 예사고요. 이건 진짜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뭐 연예인 기획사 그런 사람들 들이대는 거 제가 옆에서 눈으로 직접 본 것만 4번이에요. 4번. 제가 없을 땐 더 많았던 소리죠. 진짜입니다. 그 정도로 이뻐요. 참 잘난 인물이죠. 타고난 복이야. 망할이야. 거기다가 얘가 또 착해요. 되게 마음 여리고 착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일도 생긴 거죠. 뭐 제가 그 원장이라도 그랬을 겁니다. 눈 돌아갔을 거예요. 안 돌아가면 그게 봉사지 뭐 사람이야. 그런데 그렇게나 이쁘고 착한 친구인데요. 딱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얘가 과거에 1년 동안 1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랑 동거를 하던 중에 임신과 더불어 낙태까지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. 거기다가 이게 뭐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. 그때가 그러니까 저희 2학년 때였는데 당시 그 남자는 20살이었고요. 그렇게 그런 남자 하나 잘못 사귀면서 얘가 물들었어. 꼬임에 넘어간 거죠. 애는 착하거든. 결국 그 남자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자퇴를 했고 그대로 집에서도 쫓겨났어요. 뭐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. 그래서 그 남자랑 동거를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임신을 한 거고 그런데 낙아 키울 수는 없으니까 낙태도 한 거죠. 거기다가 그 백수 남자 먹여 살린다고 뭐 잠깐이지만 한 4개월 정도? 템프로 뭐 그런 쪽 세계에서도 일을 나기도 했어요. 얘가. 이 차를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물론 이젠 뭐 5년도 더 지난 과거이긴 하지만 이게 또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니까 얘가 많이 힘들었나봐요. 어제 전화통화하는데 되게 많이 울더라고. 물론 뭐 처음부터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울고불고 했던 건 아니고요. 처음엔 그냥 이런저런 수다 떨다가 이제 이번에 결혼하는 거 그 얘기가 나온 거고 제가 먼저 얘한테 농담으로 그랬어요. 야 야 너 진짜 좋겠다.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서 이러면서 실실 웃으니까 얘가 웃음기 싹 빠진 완전 덤덤한 목소리로 그래 니 말대로 돈 많지.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정말 좋은 사람이야. 그래서 나 지금 더 힘들고 너무 괴롭고 비록 많이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털어놔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진다. 아니 그냥 아예 엄두가 안나. 이거 내가 말하면 분명히 버림받을 텐데 이젠 너무 멀리 왔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. 나 진짜 그 사람 사랑하는데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을 해줘야 하는 건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. 나 진짜 어쩌면 좋을까? 막 이런 소리를 하더니 엉엉 우는데요. 얘가 너무 서럽게 우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. 그러다보니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조차 몰라가지고 일단 그냥 달래기만 했어요. 그리고 통화를 끝냈는데 솔직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이 친구가 그 남자랑 결혼해서 뭐 그런 거지같은 과거 다 잊어버리고 그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. 그런데 제 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반응이 전부 하나 같아요. 제 친구 욕을 안 해요. 망할 연이라고. 너무 뻔뻔하다. 울면 뭐하냐. 그래봐야 본심 아닐 거고 그거 악어의 눈물일 뿐이다.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뭐하냐.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한테 사기치는 거고 그 사람 인생을 깎아먹는 노릇 아니냐. 그럼 왜 말을 안 해. 이러면서 욕을 하고 난리에요.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만약 제 입장이라면 이 친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? 아니 적어도 힘들어하는 이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그거라도 좀 알고 싶어서요. 비록 이런저런 나쁜 과거가 있긴 해도 얘 진짜 착한 애고 또 저한테 힘들거나 어떤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게 뭐 새벽이라도 달려와주는 정말정말 좋은 친구거든요. 그러니까 남들이 비난을 하든 말든 저는 이 친구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친구로서 도리가 맞는 거겠죠?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? 댓글 1번 와 글쓴이 소름도다요 친구를 위하는 척 하면서 집 주변에다 전부 다 까발려버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여기 글까지 올려서 아주 그냥 온천하에 다 공개를 해버리네 헤어샵 원장에다가 카페도 운영한다 이 정도 정보면 게임 끝 아닌가? 그냥 시집 잘 가는 친구가 부럽고 질투 나고 배가 아프다! 그래서 곱게 보내기 싫다라고 솔직하게 왜 말을 못해?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인간적이야? 겉으로는 친구가 잘 살기 바란데 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 퍼뜨리고 다니네 이 악마 같은 년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! 좋은 친구 코스프레 하면서 가시 떨지 말고 말이야! 2번 이야 이 딴 걸 친구라고? 그러고 살지 마라 너 그러다가 진짜 참별받아! 막말로 나한테 이러이러한 친구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남자 꼬셔가지고 속이고 결혼한다 그래서 그 남자가 너무 불쌍하고 이 친구도 용서가 안된다 그런데 고민이 된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나랑 친구니까 그래서 이걸 남자한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고 썼으면 욕을 안 먹었을텐데 아니 오히려 응원받았을걸? 말하라고 그런데 이건 뭐 그냥 대놓고 쓰레기요 3번 야 이 또라이야 그냥 솔직히 말을 해 이쁜 친구가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니까 그게 배알 꼴리고 속이 쓰레 미치겠다 이거잖아 안 그려? 그래서 너 인연 어디 한번 똥 대봐라 라는 생각으로 천사 빙의 하는 척 해서 이렇게 글까지 쓰는 거잖아 말해봐 말해봐! 너 지금 그 남자한테 다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막 근질근질해 미치겠지? 그런데 천사 친구 코스프레는 해야 하니까 말은 못하고 그래서 이딴 짓 하고 다니는거지? 응? 에라이 소름돋는 쓰레기야 극퇴 4번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남자의 인생을 구하고 싶다 라고 쓰지 그랬다면 니 편도 엄청나게 많았을텐데 전부 다 니옥이야 니옥 5번 하나는 자신의 과거를 숨긴 쓰레기고 또 하나는 자신의 악한 마음을 숨기고자 하는 쓰레기구만 친구끼리 잘 어울리네 그래도 그 친구는 얼굴이 이쁘기라도 하지 넌 뭐냐? 참 이런 경우가 이거 여러분 제목 보시면요 이게 가끔 말 나온 김에 그 얘기 해야겠다 가끔 제목이랑 내용이랑 뭔가 미묘하게 틀린데 뭐여? 이러면서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진짜 제목은 원제 이겁니다 이게 진짜 제목이고 제가 쓰는 제목은요 그러니까 어떤거냐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아 쓰니가 본심은 이르겠다라는걸 제가 표현한거에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 겉으로는 친구를 위안해책하지만 속마음은 아니라는게 느껴지죠? 그거를 제가 제목에다 표현을 하는거에요 아시겠죠? 그러니까 제목이랑 뭔가 미묘하게 틀려 이런 소리 하지마요 진짜 미묘하게 탁 틀어버린다 내가 뭐하지? 농담입니다 뭐지? 뭐지? 탁 MARK MA ?